코미디언 미자가 김태영과 결혼 이후 신혼집을 최초 공개했다. 배우 장광의 딸인 미자는 지난달 4일 6살 연상의 개그맨 김태영과 열애를 인정했다. 이후 깜짝 결혼을 발표한 바 있다. 신혼집에서 등장한 미자는 현재 용산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. 결혼사진과 함께 밥상 겸 술상인 식탁을 소개했다. 오빠가 블랙을 좋아해 테이블과 카페트 안마 커튼까지 온 집안이 블랙이다고 말했다. 미자는 매우 어두운 신혼집이고 갓 같은 것도 다 블랙으로 준비했다고 밝혔다. 거실은 모던한 분위기로 꾸며져 있었다. 이어 미자는 자신이 늘 누워있는 슈파를 소개하며 누워서 포토샵도 하고 인스타도 하고 넷플릭스나 영화를 많이 본다. 집이 거의 자동차 극장이다며 큰 스크린을 공개했다. 미자는 부엌을 소개하며 신혼부부의 식단을 소개해드리겠다. 저의 보물같은 공간에 있다며 그곳에는 즉석밥과 밀키트, 라면, 햄, 참치 등이 있는 인스턴트가 가득했다. 저의 보물이 있기 때문이다.